백할림, 저진이 난 수중랑자 살리라고 당자의 우소와 부재기며 글기운 걸 가지고 촌대산을 사지랄지 복루동을 지내야 업대관을 들어가니 예측은 있다만은 조시로 오다간고 그 산을 넘어가니 망망창해 당두의 핀뱀 하나 배웠거나 그리 배울란녀 부장래요 변머리요 부채누니 마르기가 풍갔다 가는 데로 놓아갈지 망망은 창에 이렇다 당두는 물결이라 백핀주 갈마이는 호유로 나라들고 삼상의 길에 오지는 한소로 돌아였나 양양여러를 돌아가니 부토한 고은여자 삼삼 모어 배를 매고 채우고 그리 공로에 걷나 북나무로 바라보니 창호산 또 푸집은 나지양 오가니며 눈앞에 퍼지는 눈푸른 소상 반중이 아니냐 한고술당도 하니 또한 늙은 오목지지어 편주로 흘리자 돛대집이 흐근흐근 노래 시상의 약도 많고 주는 칼도 맑은 많은 정비의 칼이 없고 임살릴량이 없네 임살릴량 짓는 그대는 천태사진가 그릇만은 가림이 반길 듣고 죽어가는 저 노인네 저 태산 가는 길이 부대집이 나니까 그래 저 못건만은 장날가고 저 억수된 못들은 채 가는구나 한곳을 다다르지 물가운데 일론산이 가날듯 어리부에 앉는 듯 그곳에 배를 매고 산을 올라 군다 뭐지 이곳에 가천 대산인가 높은 산이 금한 곳이 정치없이 가로라리 보종차게 강릉나는 단태산도 갓도 갔다 으뚜간 부여동자 부신 푸를 개육하며 차지 공부라겐다 한림이 반김으로 노인한 그리 달득하는 풀이 무엇이냐? 우리는 낮쯤이 광한 주름도 흘로고 낮이면 십주산차도 있사운디 사모님은 명죽으로 수정강자 살지라고 밝은 눈을 캐느니라 말이 맞지 못하며 인홀불질을 서였구나 한림이 허망하여 무엇이 생각을 짚어 별의 존경소래가 구역은 또 들리거나 그곳을 찾아가니 죽음하는 남자가 나가 뒤로 천지를 지게로다 돈을 버릴려 모두가니 노승하나 일어서 급하며 그는 말이 소승이지 굳이 날지 어디 덮고 시원 뿌였어도 속격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떠신 그자죠 한림이 살펴보니 생장한 꽃 설계로 누른 소상한 물줄 같고 서리같은 두 놀이에서 은혈을 불러 보였고 그다 깐독의 밥은 영웅의 청체접 하그고 고리적은 통의 정신이라 한림이 황금하여 노승 앞에 엎드려서 낭녀히 그를 울리거나 노승이 빠져보더니 극에 이지게 오실 줄은 내가 이부가 르시나 일생일사는 최양도 변치 못 좋은데 극에 그는 낭냐와 인연이 부족으로 낭제하고 그 죽음을 그 하나를 두시게 되니 애교어치 묘르니까 옥황상지 분분네요 낭자가 배추 닦고 쓰다시 벽을 불하시며 예약을 보내주시던 다 창업병을 부르니 해 놓은 당장 인물 사문무요 배꼽 벽을 닦은 물을 그당 자집을 입이 놓고